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말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사실 의약분업이라는 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찾아보니까 의협회장이 까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행태적으로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박근혜 정부도 졌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졌어요. 그런데 이 결말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사 정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증원은 돼야 된다. 그렇죠. 증원은 돼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일거에 소통 부족하게 2천 명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의과대학에서 교수 요원 등이 확보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대정원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신설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사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당신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정치인은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좀 왜 당신은 그걸 하지 않으면서 민심을 안 보면서 일방적으로 2천 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에게만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말씀부터 좀 반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약분업 시기도 굉장히 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했죠. 그런데 그거 사실 때 물밀협상이라는 게 많이 했죠.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 수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 수를 10%씩 5년인가 10년 감축해나간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데 제 친조카가 삼성의료원의 투쟁위원장이라 치프였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조카가 늘 이렇게 성명내고 투쟁한다 하는 것이 저한테 보고 오니까 곤란해서 저도 제 조카한테 하지 마라. 장아버지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과연 2천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증원을 하면 교수요원부터 병원 시설들이 따라온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정원 수는 증원해야 되고 또 전라남도 같은 곳에는 신설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의약분업 당시도 공교롭게도 2000년이었고 4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합의는 총선이 끝나고 됐어요. 그러면 총선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총선 때까지 그걸 계속 밀고 나간 이유는 뭡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합니까? 의약분업을 해도 그 효과는 10년, 20년 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도 있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부의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라고 했더니 제가 야단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민 전체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항생제 그리고 수술이 얼마나 온압용 되고 있냐. 이 문제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 같은 것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은 성공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를 고민하지 말고 네. 그렇죠. 사실 결과가 그때 썩 좋지는 않았죠. 총선 결과가. 1당을 뺏긴 거죠. 당시에. 네. 그렇죠. 그랬던 상황을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